지난 2003년 52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동갑내기 과외하기 영화 속 커플이 다시 뭉쳤습니다. 권상우, 김한일씨가 함께 출연한 영화 청춘만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영화 속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정말 다정하고 즐거워 보이는 명란 커플 권상우, 김한일씨를 제작보고회에서 만나봤습니다. 영화 청춘만화가 조금씩 그 모습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제작보고회가 열렸는데요. 마이티앤스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춘만화에서 이지원 역하는 것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달리 역할을 맡은 김한일입니다. 최강 커플 권상우, 김한일씨가 출연한다는 소식에 정말 많은 취재진이 모였습니다. 드디어 모습을 보인 오늘의 주인공. 커플룩을 맞춰입고 나온 모습에서도 최강 커플의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일단 의상이 커플룩 비슷하게 맞춰입으신 것 같아요. 네 맞춰입으신 것 같아요. 그럼요. 김한일씨가 옷을 선택하면 그거에 맞춰서 재빨리게 움직여서 그거에 맞춥니다. 아니 뭐 저희 스타일리스트가 왠지 안드레 김 선생님이 생각나는 느낌이죠. 퓨처 루이스틱한 미래지안되긴 작품다. 로맨티시즘을 살린 탄산적인 옷까지 맞춰입었는데 제작보고회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법도 한데요. 권상우 김한일씨가 준비한 특별 선물 하지만 특별 선물은 짧게 끝이 나고 권상우 김한일씨 약간 무안하시죠? 한 동네에서 동고동락한 친구 지황과 달래 영화 청춘 만화는 지황과 달래의 13년 우정이 사랑으로 변하는 모습을 한 편의 만화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다루고 있다고 했는데요. 세계 최고의 액션배우를 꿈꾸는 지완 역을 소화하기 위해 권상우신은 과감하게 바가지머리가 무대 공포증이 있는 배우 지망생 달래 역을 맡은 김한일씨는 엉뚱하고 능청스러운 연기를 선보인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영화 최강 커플이 뽑은 영화 속 최고의 장면은 어떤 것일까요? 일단 김한일씨랑 저랑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것 같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가장 와닿지 않을까. 그럼 둘이 화해하는 의미로 같이 노래하나요? 됐어. 그거 할래? 하루살부파해서. 동갑리의 과외 얘기에서도 김한일씨가 춤을 보여주셨잖아요. 이번에 보여주시는 것과 어떤 발전이 있나요? 그때 댄스와는? 발전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달라요. 호흡이 좀 맞죠. 동갑내기 과외하기에서 보여준 최고의 호흡. 3년 만에 다시 만나 이 두 사람의 호흡도 궁금해지는데요. 실제로도 톡톡거리고요. 장난 잘 치고. 전작에서는 저한테 말해도 못 보더니 이제는 저한테 장난도 치시더라고요. 이제는 뭐 동급에서 동일선상에서 연결하기 때문에 동갑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많이 주눅이겠죠. 터새와 인기 이런 걸로 많이 아주 절벽 끝에선 심정으로 촬영을 했는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잘난 점을 많이 하시던데요. 아직 올래? 벌써. 13년간 티격태격하며 지나왔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연인으로 느껴진다면 사랑 앞에서 흔들리는 13년 명란 커플의 우정을 다룬 영화 청춘 만화. 이 한 판의 영화에서 코믹과 멜로 그리고 감동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흥이 옛날에 만화책 보물섬이라고 하시나요? 보물섬 안에는 여러 가지 만화가 다 들어있거든요.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취향을 다 맛볼 수 있는 좋은 영화입니다. 만화같이 재밌고 그리고 감동도 있고 유쾌한 영화인 것 같아요. 보물섬은 많이 지냈냐? 넌 다리에도 털이 참 많구나. 이름만 들어도 기대가 되는 관상우 김하늘 주연의 영화 청춘 만화는 오는 3월 개봉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 중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공감대기 과외하기 이후에 여러분들의 갇증을 풀어줄 2006년 최강의 커플 최강의 영화 김하늘 권상우의 청춘 만화입니다. 3월 달에 봄날 따뜻한 봄날의 극장 전국 한 400여 극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3월 달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야, 그때 왜 손교장 하는 거냐? 동갑내기 과외하기에 이은 또 다른 최강 커플이 탄생할 것인지 영화 청춘 만화에서 확인하세요.